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불거진 대규모 마약 사건이 캠퍼스를 넘어 의사와 기업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회장에게 마약을 산 의사는 마약 푸약 뒤 환자 7명을 수술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남녀 10여 명이 대낮의 길가에서 단체로 춤을 춥니다 호화 파티 등으로 대학생 300여 명을 모은 연합동아리 회원들입니다 동아리 회장 염 모 씨는 회원들에게 마약을 팔고 함께 투약하다가 적발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개 대학의 대학생 총 14명이 대마, 케타민, 필로폰 등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염 씨는 일반인들에게도 마약을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염 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의사 이 모 씨는 9년 경력의 서울 상급종합병원 소속으로 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날 오후에 환자 7명을 수술했습니다 회장 염 씨 구속 이후 마약을 구할 수 없게 된 여대생 정 모 씨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인 남 모 씨에게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습니다 남 씨는 약에 취한 상태로 고급 수입차를 타고 서울 일대를 누비기도 했습니다 회장 염 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대학생 1명이 더 확인되면서 검찰은 총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의사 이 씨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